그러면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럼 2015년도에 이 리테이크가 얼마나 있습니까? 2015년도에 이제 매장가가 6,500 정도 됐고요 6,500? 무려? 6,500이요? 6,500만 원이요? 6,500만 원이요? 6,500만 원! 지금 15년도 지금은요? 지금은 1억 정도? 우와! 1억 정도? 우와! 이거 재테크네? 네네 그럼 저 가방에는 뭘 담아서 댕겨야 돼요? 이 가방에는 1억짜리면은 저 가방을 가방에 담고 다녀야 될 거예요 저 가방을 다른 가방에 이거는 만약에 진품이면 얼마예요? 어... 6,500이 가격 때문에 좀 더 상해있습니다 1억 1천만 원 정도? 1억 전이요? 네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목소리가 떨려요? 명품 VVIP인데 왜 이렇게 놀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집에 이거를 내가 봤는데 네? 봤는데 제가 막 던졌거든요? 다른 분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내가 봤을 때는 들고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이렇게 관상용으로 네, 많습니다 집에 놔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도 재테크가 되는 거예요? 네, 재테크 방금 보셨다시피 6,500만 원짜리가 지금 한 1억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저거를요 1억을 주고 산 사람이 있어야지 팔리는 거잖아요 있어요? 매장에 가시면 LX 매장 가시면 1년 전만 해도 한 5년 정도 에이팅을 받아줘서 5년이요? 5년 웨이팅을 해야 된다고? 1억짜리 가방이 웨이팅이 5년이에요? 우와, 말도 안 돼 여러분, 이렇게 1억씩이나 하는 가방을 내가 잘 모르고 가품을 샀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어쨌건 이렇게 알면 알수록 진짜 좀 이렇게 가품과 정품이 구별하기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잖아요? 아이오